안녕하세요 코스 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. 흙이 절묘하게 한집 만들어서 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중앙에 있는 돌이 한집, 아 여기가 집이, 이건 옥집이죠?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절묘한 한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법이 필요하겠죠? 어떤 수법이 있는지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쪽을 끊습니다. 끊었을 때 백이 이쪽을 이어야겠죠? 여기는요. 이 세 점이 끊어져서 안됩니다. 이쪽을 이을 것입니다. 이때 무심코 또 한집 난다고 이렇게 두면은 찝혀가지고, 단수 쳐도, 아 이게 단수당해가지고요. 이거 안되겠죠? 흙이. 그럼 여기서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? 여기를 두기 위해서 이쪽을 치받아버립니다. 여기를 선수하게 되죠? 그러면은 백이 이을 것입니다. 지금이나 여기 못두죠?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로 둬야 돼요. 그래서 계속 선수로 두기 위해서 또 한번 이쪽으로 둡니다.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렇게요. 그러면은 이제는 뭐 백이 뾰족한 수가 없죠? 뭐 잡아야 됩니다. 이걸 잡든가. 그럼 선수로 할 수 있죠? 선수를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뭐 이쪽을 잡아도 선수. 요걸 선수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관건은 흙 3으로 두고 이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젖히는 수. 그렇죠? 그럼 요거 선수로 할 수 있습니다. 요 수를 아시면은 흙이 사는 데는 아주 간단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살았죠?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 알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